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못 들으니까 어떡하죠? 진짜 랩으로 들어야 되는데 원래. 어떻게 하면 좋죠? 여기서 할까 봐. 네? 네? 저를 목은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. 그렇지 않아서 내가 선물로 준비했어요. 야 오늘 선생님 에너지와 북한산의 기운이 많다 가지고. 와 대박. 와 대박. 대박 사건. 진짜 대박 사건이야. 진짜? 선물 가져오신 거예요? 아하. 어머 여기 무대야. 너무 예쁘다. 여기 아. 아 좋다. 실제 이런 체험인데 기대된다. 이게 무슨 목이 터져가 그런가 몰라. 진짜. 우리 맛있는 음식 먹고. 풍마님 노래 듣고. 에, 에. 평창동 주민센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 선생님. 강 선생님. 황 선생님. 밖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예? 예? 나오는데. 호출 들어왔습니다.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아 지금 온전 옷을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예. 무슨 호사니. 아니 진짜. 어? 이거 관객석이고. 알석보다 위에 있는 건데 딱 세 자리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지금. 이야, 2021년 첫 공연 아닙니까? 네, 첫 공연이에요. 우와. 모두가 지금 랜선으로 공연하는데 이렇게 바로 관객 앞에서 노래하게 돼서. 어머 세상에. 네, 감사드리고. 어머 세상에. 올해는 부디 이렇게 관객을 바로 앞에서 모시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, 우리 진짜 북한산 뷰로. 공연을 본다는 이게 무슨 호사입니까. 진짜. 우와. 잘 다 별일이 다 있어요. 아저씨, 복리스트에 추가해야겠습니다. 완전 비고사. 어휴. 정책 갈고. Jeff,isa. 우와 terrified, Nikkyo. 진영은 그러면 너야, environmental specter 켜질 수浅 안 messed up. 的 guilt,瑪 아저씨,ppen playing assz backed by night. 일단 My cousin millennium 논, 자기 oll intrinsicú,